염증의 원인 그래서 오늘은 식사 후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염증제거와 신장건강에 효과적인 최고의 음식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염증과 신장건강에 좋은 음식 첫번째는 강황우유입니다. 우유와 강황을 같이 먹으면 염증제거는 물론 신장건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품과 염증반응에 대한 1943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황의 항염증수치는 마이너스 0.785로 항염증효과가 가장 우수하며 100g당 21g의 식이섬유도 함유되어 있어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황의 커큐민은 손상된 신장이 더 이상 산화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과정에서 신장의 독성을 제거하여 신장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강황의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으로 그냥 먹을 경우 그 흡수율이 매우 낮은데요. 이럴 때 강황과 우유를 같이 먹는다면 우유의 지방성분으로 인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이 증가하여 건강상 이점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의 매운맛을 우유가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드시기에도 아주 편합니다. 우유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으면 되고 계피가루를 조금 추가해도 좋습니다. 기호에 따라 우유 대신 따뜻한 물에 타서 흑우추를 한 꼬집 추가한다면 건강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흑우추 속 피페린 성분은 강황의 커큐민 흡수율을 최대 20배까지 높일 수 있으니 강황과 흑우추는 꼭 같이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 두 잔 강황우유나 강황차를 꾸준히 드신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귤피차입니다. 귤은 과육과 껍질 모두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귤 껍질에는 과일 중 유일하게 비타민 P로 불리는 헤스페리딘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콜라겐의 생성을 돕고 항염증 작용을 하여 노화와 관련된 질병에 효과적입니다. 미국 화학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귤 껍질에 있는 폴리메톡시라 플라본 성분은 부작용이 없는 천연 콜레스테롤 감소 성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귤 껍질의 이런 성분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감소로 인해 체내 염증 억제는 물론 고지혈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귤 껍질의 아우라텐 성분은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신장 회복과 기능을 활성화 시킵니다. 과육보다 더 좋은 귤 껍질을 말려서 차로 마시면 그 효능이 더욱 증가하는데요. 먼저 귤 껍질에 잔류 농약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 베이킹소다나 밀가루를 묻혀서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귤 껍질은 썰어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일주일 정도 말려주면 되겠습니다. 잘 마른 귤 껍질은 끓는 물 1.5리터에 한 주먹 정도 넣어주고 약한 불로 20분 정도 끓이면 완성입니다. 참고로 귤 피차는 꿀과 궁합이 좋으니 꿀을 조금 넣어 드신다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는 블루베리 토마토 주스입니다. 블루베리의 대표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염증 억제는 물론 혈관 보호와 고혈압 등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100g당 487mg으로 딸기의 23배, 포도의 4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아로니아는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4배 이상 풍부하니 기호에 따라 아로니아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 농업연구청의 자료에 따르면 안토시아닌 성분이 염증으로 손상된 세포들을 보호하고 비타민C와 함께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염증 완화에 좋은 아로니아와 블루베리를 먹을 때 같이 넣으면 그 효능을 높이는 식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에는 라이코펜과 토마토사푸닌이 풍부해 혈관 염증 완화와 신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를 넣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성분이 방울토마토의 최대 5배까지 더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울토마토에 함유된 팩팅과 일부 단백질 성분은 안토시아닌 흡수율을 높여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한 컵에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를 넣어주고 하루 한두 잔씩 갈아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주스는 영양은 물론 맛도 아주 좋으니 꾸준히 드시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음식들을 매일 챙겨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건강오름에서 오름환을 직접 개발하였습니다. 오름환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에서 얻은 5가지 핵심 원료만을 사용해서 누구나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강황과 아로니아, 진피, 흑우추, 브로콜리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강오름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수년간 연구한 원료의 최적 설계 솔루션을 개발하여 영양이 배가 되는 배압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섭취 시 건강에 미치는 요소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시너지 배압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대장균이나 금속 이물질 등 깐깐한 검사도 모두 통과하였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오름환은 작은 사이즈의 환 형태라 목넘김이 편안하고 물과 함께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한번 오름환을 꾸준히 드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한 단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염증 억제와 신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차와 제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음식들의 꾸준한 섭취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오름에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오르만 이외에도 위오르만과 장오르만도 개발하였습니다. 위가 예민하거나 장이 민감한 분들은 위오르만과 장오르만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르만 제품들은 댓글에 링크나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도 먹고 있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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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